신약성경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신약성경을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구약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우리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말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그 아닥한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먼저 지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서는 이 하늘이 천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하늘들 위에 하늘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성천에서 하늘에 가보면 하늘이 아주 층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지었었습니다 그 하늘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저 많은 별들을 다 그때 지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은하성자계, 저 안드라메자성자 그 끝없는 우주의 그 별들을 주님께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 우리 사람이 사는 땅을 지었습니다 실제 천문학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이 사는 땅은 이 우주의 거대한 별들의 세계 조그마한 별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별도 태양에서 떨어져 나완 것입니다 저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황성, 해왕성, 명황성 이렇게 줄을 지어서 해 주위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 해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점점 식어서 오늘 땅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천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이 땅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지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지어진 이 연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주 무궁무진한 연대입니다 그런데 둘째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니까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오 땅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완전하게 짓지 불완전하게 짓지 않습니다 태초에 벌써 하나님이 천을 짓고 쥐를 지어 놓았는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말이 아닙니다 막 혼돈해진 것 보니까 굉장한 심판 같은 것이 일어난 것 같고 아주 공허하니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주 캄캄하고 그 위에 물이 창일한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 능히 성경을 볼 때 장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히 기나긴 세월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완전히 창조해 놓으시고 천지가 아주 완전한 천지로서 있었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맹렬하게 이 땅을 심판해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재질서를 정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그 완전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이 땅에 이와 같은 혼돈이 다가오게 된가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 천지를 각각 천사들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별들의 세계를 돌보게 하시는데 이 지구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구는 바로 루시퍼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에스겔서 2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다 찾았으면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우리가 소리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하나 둘 셋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바른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승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다 내 무역이 풍성하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선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까지 여기에 보면 여러분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은 에덴이 아닙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랬 때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죠 그때 에덴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었다 누구냐? 바로 그룹 천사 루시퍼입니다 아담은 그룹 천사가 아닙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결함을 보존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시위대 대장이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룹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 옛 에덴 동산에는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지구는 이 그룹 천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으로 이 땅이 만들었습니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색과 황옥과 호만옥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이 땅이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룹 천사 루시퍼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다가 보내셨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해두다 그래서 이 땅을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가대를 맡아서 주장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주제하는 천사로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 그래서 이 루시퍼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국말로 루시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국말은 개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원은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개명성 즉 루시퍼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던지 하나님 버금갈만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맡은 책임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가 있는 집이 바로 지구였었습니다 이 옛 지구 이것이 옛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그하면서 그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께 음악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교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하므로 자기 권세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해주었으므로 그만 범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루시퍼를 쫓아내고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루시퍼를 멸하십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지구에서 온갖 발부동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지상의 루시퍼를 심판함으로 말며마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함으로 말며마 깨어지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는 처절한 지경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지은 완전한 땅이 이와 같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는 처절한 지경으로 변해버리고 말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과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무슨 땅에 화식이 나왔는데 50만 년 전 것이라 100만 년 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땅 하늘과 땅이 지어진 해수는 우리가 숫자로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머나먼 옛날에 하나님이 지어졌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개조하신 지는 6천년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은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히 심판하고 난 다음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개조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조한 땅 이 개조한 것은 6천년 밖에 세월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지구가 생겨난 역사가 6천년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생겨난 연대는 얼마나 오래되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과학자들이 무슨 화석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뭐 50만 년, 100만 년, 200만 년, 500만 년 때였다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구의 연령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화석이 땅 속에 파묻혔느냐 왜 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천지에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아마 틀림없이 짐생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모두 다 땅 속에 파묻혀버려서 소위 오늘날 말하는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화석을 찾아내어서 이것이 뭐 10만 년, 50만 년, 100만 년 전에 있던 화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지구가 재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화석들 그것들을 발견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저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이 꽉 들어차 있는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암탈기 병아리를 품는 같이 이 깨어진 땅을 이렇게 품었으십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히브리 운행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품고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수면을 품으십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품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품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며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제가 언제나 여러분 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모든 공헌은 떠나가고 모든 무질신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고 순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성령께서 우리 생활 속에 운행하시면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 파괴된 땅을 재창조하는데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난다 몰러오셔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회방하면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고 맙니다 성령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돌이고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야마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마에 계시지 않은 곳에는 아무런 기적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마에 계신 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부르쳐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이 지구를 재창조하십니다 다시 재정비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늘을 지었었을 때 하늘의 저 무수한 천체들이 다 빛을 발하는 것이니까 원래 빛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하실 때 모든 빛으로 하여금 지구에 비추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대낮에 온 애국천지가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캄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랄 때는 호롱불을 켜놓고 자랐거든요 호롱불이라도 켠 집은 상당히 부잣집이고 보통은 요구만한 종재기에 상어기름 여러분 압니까? 상어기름 상어를 사 먹고 나면 상어가 간이 나와요 상어간을 갖다가 이렇게 솥뚜껑 같은데 얹어놓고 밑에 불을 떼면 간에서 지글지글지글하면서 기름이 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상어간을 짜가지고서 기름을 바라서 그것을 호롱에다가 이런 접시에다가 딱 담아서 이렇게 심지 하나 딱 나와가지고서 불을 켭니다 방에 들어가면 상어 비린내가 꽉 들어차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이 붙는데 얼마나 그름이 많이 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을 켰다고요 그런 것 본 사람 없지요 여러분 아 있구나 그런데 그때는 손으로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온 방이 캄캄해요 그러나 손을 이렇게 떨면 다시 빛이 나와서 방안이 환하게 돼요 그처럼 천지에 천체가 있어 빛이 비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비춰주신 것은 빛이 있어라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땅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고 개 속에서 비가 와서 온 지구가 다 물 속에 철렁거리고 햇빛이라고는 전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별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가라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확 비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생물은 빛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빛과 함께 다가오는 따뜻한 열도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원자 겨울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소련과 미국이 원자탄 수수탄 전쟁을 벌이면 이것이 터지면 먼지가 하늘 올라가서 성천권에 먼지가 덮어버리면 그만 원자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먼지들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이고 해가 빛이지 않냐고 달이 빛이지 않냐고 별빛이 안 보이고 그러면 말미암아 이 지구는 겨울이 다가와서 여기 지구상에 있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제 원자탄 수수탄 가지고 전쟁만 해도 여러분 그 원자탄 수수탄의 재와 먼지 때문에 해가 가려서 캄캄해지고 원자 겨울로 온 세상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마귀의 반력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서 생겨난 현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먼지가 하늘을 덮고 수정기가 하늘을 덮고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게 하고 해서 지구가 캄캄했는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지어주셨습니다 빛이 비치게 해주셨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순을 헤아릴 때는 여러분 저녁이 되면 곧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라 이렇게 헤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언제 안식일을 하냐면 금요일날 해질 때 저녁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가지고서 그날 그 이튿날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그 이튿날 해가 질 때까지가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하루를 오늘 저녁 해 질 때부터 내일 저녁 해 질 때까지가 거기 하루입니다 우리 요사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지 않아요 요사회는 시계를 보면 밤 12시 자정이 땡 지나고 싹 들어서면 그 이튿날 하루를 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날 밤 자정까지를 하루로 치는데 하나님이 계산한 날씨는 오늘날 우리가 계산한 날씨와 틀립니다 하나님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온 천지가 휴전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무언지 모를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늘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위의 물은 뭡니까? 구름이죠 저 구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무시무시할 정도의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구름이 그냥 피를 퍼부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을 잔뜩 구름으로 담아서 하늘 위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는 또 땅 위에 바다와 강물 잔뜩 물을 두신 것입니다 이래서 천지가 휴전기가 차서 꽉 들어차서 안 보이던 것을 이제는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늘의 위에 구름 물과 땅 위에 있는 물로서 하나님이 나누어서 그래서 푸른 하늘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둘째 날에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여기 하나 하나님 말씀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를 안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없죠 왜 없었을까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난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만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어놓고 난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 안 했습니다 왜냐? 공중에 뭐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기입니다 마기가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기는 나중에 7년 환란 때 후 3년 반 동안에 공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는 무적행으로 쫓겨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원수 마기가 그어 할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마기가 여러분 공중인 권세를 잡고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공중에서 기도를 자꾸 막아요 공중에서 자꾸 막아요 그래서 마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나 테레비 방송으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테레비나 라디오 방송 주파수는 마기의 진을 그대로 뚫고 나가요 휘익하고 이 라디오나 테레비는 전부 그 파장이 공중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공중을 그러니까 마기가 죽을 증이지 이래서 어찌하든지 원수 마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테레비나 라디오를 사용해서 복음질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애를 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기의 진을 뚫고서 복음을 전하는 라디오와 테레비 방송을 기어코 예수 그리도의 보혈로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전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흘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든지라 제일 치면 지구 전체가 물로서 출렁거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주 있잖아요 경주 경주만 하더라도 지진학적으로 연구해보면 경주가 수천년 전에는 완전히 바다였었습니다 경주 전체가 바다였어요 거기에 물이 물러가고 난 다음 오늘 경주 바로 사람들이 산 땅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온 지구가 전부 다 물 밑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태평양, 대서양, 북빙양, 남빙양 이렇게 모이고 지구가 드러나라 그래서 지구가 드러나섰습니다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때 땅은 풀과 신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내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신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요사에 보는 모든 초목들을 다 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열매 맺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다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동물부터 먼저 지으면 동물이 먹고 살 양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먼저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걸 먹고 살 동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실 때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난 다음 사람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부터 먼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의 날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출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벌써 태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캄캄하게 하나님이 손을 가려서 어둡게 했는데 넷째 날이야 비로소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해주고 그 사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해는 낮에 비춰라 달은 밤을 비춰라 별들은 있어서 사시와 징조와 시안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와의 연관성에 있어서의 그 위치와 사명을 말씀해 준 것이지 나흘째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빛은 첫날부터 있었는데 그래 빛이 나올 천체가 없이 어떻게 빛이 나오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태초에 벌써 만들어진 것인데 이 땅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 어둡고 캄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흘째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날 이 해가 지구를 안 비추는지도 모릅니다 그 빛이 다른 데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해가 우리의 지구를 비추게 하고 이 달이 밤을 비추게 하고 이 별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시와 징조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흘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지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넷째 날에 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에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려 놓았다가 이제 넷째 날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비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잃은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 또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에 여러 가지 생선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니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이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십니까 좌우간 이 세상의 인구가 여러분 50억인데 50억 인구가 1년에 생선 한 마리를 잡아먹어도 생선은 50억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1년에 생선 한 마리도 안 먹는 사람은 손으로 봐주십시오 없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한민국 4천만이 1년에 생선 한 마리만 먹어도 4천만 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4천만 마리 그런데 1년에 생선 한 마리만 먹고 사나요? 아마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1년에 생선 아무리 적게 먹어도 한 30마리는 먹을 거라 그렇다면 4천만 중에 적게 잡아서 10마리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4억입니다 4억 마리를 먹어요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50억의 인류 가운데 50억이 10마리씩 먹는다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조지요 5조 5조 마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력을 좀 알아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선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온 인류가 1년에 10마리만 먹으면 5조 마리를 먹는데도 그거 다 생선 씨가 마를 것 같은데 씨가 마릅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 대구함 잡아서 대구 알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좌우간 대구 한 마리가 그 알 가는 거 보면 수천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 알이 그걸 다 까놓는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전쟁만 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덩치고 배 두드리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가 이 땅에 나가와서 저주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4천만 동포가 하루에 3끼씩 밥 먹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모두 다 3끼씩 음식 먹고 나와요 나는 우리 교인들 보더라도 와 이분들이 다 하루 3끼씩 밥을 먹고 나온다 세상에 그 많은 양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헐보고 굶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못 먹고 살게 할 것 같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 너희 전부 계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뭘 걱정을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걱정하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육축과 기른각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현재 가르치는 따윈의 진하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따윈의 진하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따윈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개몽주의 사상에 마음이 무리들어 가지고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보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를 여행하면서 그가 무슨 이론을 만들었냐면 모든 만물은 처음 기원에서 나왔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이 세상에는 생물이 없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단백질, 탄소, 물, 햇빛 같은 것이 합쳐가지고서 제일 처음에 꼼짝꼼짝하는 아메에바 한 마리가 생겼다 그 아메에바가 점점 점점 발전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생선도 되고 생선이 변해서 이제는 기어들기는 동물도 되고 동물이 변해서 날개가 생겨서 공중이라는 새도 되고 그래서 이것들 중에 점점 발전된 것이 짐승도 되고 원수인도 되고 사람도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기원인 것입니다 따윈은 그런 종의 기원을 말하는 것은 이 종이 점점 점점 발전을 해서 변화해 가지고서 사람까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간이 만든 이론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조그마한 아메에바가 변화되어 가지고서 사람까지 된다는 것 이것은 미신 중에 보통 미신이 아닙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믿는 것은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미신이에요 진실한 과학은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이 제일 과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풀이나 나무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생들도 처음부터 출발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토끼는 토끼로 만들고 개는 개로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로 만들었지 토끼에서 사자가 되고 사자에서 호랑이가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로는 이것은 인간의 하나의 가상이지 이것은 과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과학과 진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목숨을 바치고 과학자들이 증명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아직까지 증명이 안 돼요 아무리 화석을 캐내고 해서 모든 것이 한 기원에서 나왔다고 증명하려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치되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갯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가르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좀 이상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되 따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내 혼자서 우리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복수가 될 때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내 것이라 하거든 두 사람이 함께 내 것이라면 우리 것이라 그러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우리의 형상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 분께서 하나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면 상당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을 살펴보면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나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보혜를 믿고 살아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다 허공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고 할렐루야 그거 싱글벙글 웃고 댕기노 제가 미쳤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 영이 죽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영의 역할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역할이 바로 영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혼은 뭡니까? 우리의 혼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영은 신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혼은 자의식입니다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자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혼이 나가버리면 멍하니 있잖아요 그러므로 혼은 자의식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혼은 자의식이고 그럼 육은 뭡니까? 육은 세계의식입니다 오 감각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요 눈을 떠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귀로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손으로 감각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이 육은 순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 육은 자아를 깨닫지도 못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못해요 육 보고서 지식이 있냐 감정이냐 의지 있냐 그거 없어요 육은 감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고 육은 세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우리 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순서가 분명히 아래요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혼이 그 밑에 있고 육이 그 밑에 되는데 탈하고 난 다음에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강해져가지고 자아와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죽어버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세계를 몰라요 전에 장님인 아가씨 한 분을 예수께로 인도를 하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장님 아가씨가 내게 묻는데 내가 혼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빨간색이 어떤 것이지요? 그럽니다 자 눈으로 평생 빨간색을 못 본 사람이 빨간색이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야 빨간색은 빨갛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빨간색을 빨갛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 나는 어릴 때부터 장님이 되어서 빨간 게 뭔지 모른대요 어 그래 그러면 알겠다 빨간색은 그거는 뜨거운 것이다 빨갛다는 것은 아주 뜨겁고 열렬한 것이다 너 불 속에 손을 넣으면 뜨겁지 예 그런 색깔이다 뜨거운 색깔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흰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요 흰 색깔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뭡니까? 너 마음 속에 깨끗한 감정이 생기지 목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생각이 생기지 그런 색깔이 고런 색깔이다 그러면 까만 색깔은 뭐요? 까만 색깔은 너 같은 사람이다 너 눈 감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거기에 까만 색깔이다 눈 감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보고 까만 색깔이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나보고 한 말이 그럼 수박색이 뭡니까? 그럽니다 내가 봐 죽겠어 수박색이 뭡니까? 와 이 사람은 수박색이 어떻다? 수박색 수박색은 그러면 하늘 아닌가? 하늘은 푸르고 산과 들도 푸른데 너 봄날에 들에 나가면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고 바람이 싹 불고 나무가 싹 소리가 나고 키면 좋지? 예 고런 색깔이다 장님이 여러분 색깔을 가르쳐달라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설명을 하려니까 그건 왜냐? 감각이 없으면 주의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예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한 것 자체조차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학박사가 돼 있어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세상 지식은 자기 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상에서 자기 혼이 나타나는 것이지 영의 문제는 혼은 전혀 몰라요 혼은 전혀 몰라요 영의 문제는 영이 알아요 영이 죽었다가 깨어나야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가여서 이 개시적인 지식을 알아요 영은 이 개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성경도 깨달아지고 찬송도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천국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과 자아를 의식하는 혼과 세계를 의식하는 육이 함께 합쳐서 삶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에 속한다면 예수님은 혼이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세상과 다 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 와서 직접 접하고 일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모두 다 세상에 와서 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또 전명하신 하나님 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분명히 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만유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만유를 계백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실적 이것을 손대어서 역사하는 일은 성령님이시고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세 분이나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외롭지 않아요 이 마오메토 교회의 하나님은 악마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하나님은 악마의 하나님이에요 혼자 영원 무궁토록 혼자 있으면 막 고독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아주 노선교사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칼로라 미국에서 아이다오에서 출생한 여자 선교사인데 한 평생을 처녀로서 혼자서 복음을 증가하고 선교제에서 왔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모셨는데 결혼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혼났어요 혼났어 평생을 혼자 살아서 나이 이제 50이 넘어오니까 그 고집풀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만 남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봤어야 자기 마음이 깨지는 거 알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내 마음대로 안 드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워서 깨어져요 그래서 한 10년쯤 살고 나면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대화가 되는데 한 평생 혼자 늙어서 50이 되니까 이게 뭐 일방통로요 내가 무슨 말 말하면 막 손수건 내놓고 웁니다 우는 바람에 와이고 이 할머니 데리고 내가 일을 할 도리가 없어 늘 빌다가 빌다가 나중에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오메토교의 알라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는 신이 우주 만물지 중에 영원토록 혼자 앉아있었으니 귀신이지 뭐 신이 아니지 혼자 있는 신은 미움의 신인 것입니다 두고보자 이놈 왜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무슨 사랑을 해요 혼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얼 사랑해요 무얼 사랑해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이 생기지 그러므로 마오메토의 신인 알라는 그건 악마의 신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악마의 신입니다 영원히 혼자 있으니까 사랑이란 모르고 그건 미움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와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괜찮았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미가 있어서 서로 일체가 되어서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사미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해도 절대로 외롭지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뜻을 쫓아 성령께서는 그 사랑의 열매로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 만물은 모두 다 사랑의 결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창조의 근본인 것입니다 미움은 파괴의 근본이지만 사랑은 창조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짓고 삼라만성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린 애기들 보십시오 말도 못하던 갓난 애기들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다 죽어나갑니다 그건 왜냐 아무리 좋은 우유를 먹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어린 애기는 죽어요 사랑을 안 해주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독일 의사가 그걸 발견했어요 독일 수학과 병원에서 어린 아이 들어온 벌써 카르테리아 죽는다고 써놓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어린애라도 안나라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뚱뚱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한테 맡겨놓으면 살려내요 왜? 그 할머니가 어린애를 이렇게 둥개 둥개 내 사랑 둥개 둥개 내 사랑 하고서 당기면 그만 살아나 버려 애가 살아나 버려 그래서 참 희한하다고 계속 연구해 본 결과에 어린아이들은 약만 주고 밥만 줘서는 못 산다 사랑을 주어야 산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수학과 의사 병원에서는 반드시 하루에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간호원들이 어린애에게 반드시 안고서 덩어리 쓰러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해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사람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어른도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주고 사랑받아야 살지 사랑도 해줄 사람이 없고 사랑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과제 도구라도 다 내 너 사랑한다 내 너 사랑한다고 쌓아 놓으면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집은 가보십시오 유령이 나오는 집 가봤죠? 사람이 안 살고 사람의 손이 안 가는 집은 아무리 좋은 과제 도구를 갖다 놓아도 다 시커멓게 썩어서 쭈글쭈글하게 되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서 빛이 나요 사람이 안 살면 다 죽어버려요 모든 만물은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일본에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파트에서 꽃을 키우는데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꽃에 물을 주면서 야 너 이쁘다 너 이쁘다 잘 자르라 그러니까 꽃들이 그냥 이렇게 피어가지고 아주 좋은데 동경에 한 일주일 동안 일이 있어가지고 동경에 가시는데 이웃사람보고 꽃에 물 좀 달라고 부탁하러 가십니다 가니까 일주일 있다가 집에 돌아왔으면 꽃이 전부 조그라져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진디물이 내리 붓고 떡잎이 생기고 형편없어 아이고 꽃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아이고 너 어떻게 되었지 누가 사랑을 안 해줬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서 물을 주면서 아이고 너도 주인이 필요하지 않아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넌 참 사랑한다 정말 이쁘지 너 꽃 참 이쁘지 그러는 다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 일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만물은 그 생명의 원천이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돼요 농사짓는 사람은 그 농작물을 자꾸 사랑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과수원하는 사람 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오렌지 밭에 가장 오렌지를 많이 거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매일 아침에 과수목 주위를 지나가면서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아이고 이뻐지 내 너 사랑한다 그 말만 해줬다는 것입니다 농약도 안 치고 사랑한다고 말만 해주고 쓰다듬어졌는데 그렇게 과일이 충실하고 벌레도 안 먹고 제일 귤을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스카틀랜드에 가면 나무가 12개 있는데 12사도 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버 요한 쭉 12사도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나무 하나가 죽어서 11나무가 되었어요 나무 하나 이름은 가론유다라고 붙였는데 지나간 사람마다 아이고 저놈 가론유다 미친놈 저런 저주바란 놈이 되나 나무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말 듣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무생물도 하나님이 지었으기 때문에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하물며 식물들 1년치밖에 안 사는 식물이라도 사랑을 먹고 살아요 동물들도 다 사랑 먹고 살고 하나님의 성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지 못하면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간은 삶의 존재의 근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마는 미움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고 마귀가 들어오면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온화하고 아름답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심으로 여러분과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참 잘하는데 실제는 아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우리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다스린 자로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포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원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배자로 지었지 피지배자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스리도록 지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리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니까 미움의 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투만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몰골이 아주 고여하게 되고 인간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다스리는 옛날 그 권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우리는 마귀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죽음조차도 우리가 다스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바라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청천하심으로 말미야마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이 권능을 이제는 우리도 다시 회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 단단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우와의 정인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자는 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는 영이 없으므로 부활의 날에 남자가 불러줘야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여우와의 정인이 아니라 몰몬교회에서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부활도 하지 남자하고 연결 안 되면 부활도 못한다 그래서 몰몬교회에서는 여자들을 많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 남자가 자기 마누라를 10명도 20명도 데리고 있습니다 부활시키려고 부활의 날에 자기 여자의 이름을 불러줘야 부활한다 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따라 읽어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 사람 여자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지 남자만 창조하고 여자는 영도 없이 붙은 호구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 안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인권을 동등하게 여기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일의 순서는 남자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아서 그 위상은 다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남자도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여자도 영과 혼과 육이 있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류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봉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어떤 교파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다 기도할 때 복 달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으로 나오는데 복만 받으러 오면 그게 기복신앙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이지요 그러나 다른 것 다 적혀놓고 난 다음에 복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번에 한 사람 병이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많이 기도해 가지고 와서 병이 깨끗이 낫도록 도와주었어요 왜 교회에 안 나와요? 하다 병 들었을 때는 그냥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 체라도 나왔더니 병 나고는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왜 교회에 안 와요? 무엇 때문에 나가냐고 그래요 당신 병 들었을 때는 열심히 나왔더니 병 나왔던 게 왜 아닌가 병 나왔려고 나갔지 내가 되면 예수 믿으려고 나갔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울대학 병원이나 연세대학 병원에 내가 건강한데 왜 나가요? 몸에 병 들었을 때는 병 고치려고 열심히 되기다가 병 고치면 병원에 갈 필요 없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냥 탐복을 했어요 탐복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나와서 병만 고치면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내 받을 거 다 바라시니 이상 교회에 나갈 것 없다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디다 그냥 낭패와 실망을 따가고 어렵게 살다가 주님 축복만 해주면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축복 딱 바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그런 말 절대 안 속아요 만약에 목사님 꼭 신방화해 주십시오 이 사람 한 사람만 낳으면 온 집안 식구가 죽게로 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건을 붙이고 죽게 돌아오면 안 돌아옵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나는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속았기 때문에 이제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 변화되면 온 집안이 다 죽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람만 낳으면 온 동리가 다 죽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금식하고 고쳐놓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꼭 이 말이에요 나갈라 크니까 나았지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아 그 암호 용한 이원에게 옛날에 약을 하나 먹었대 그게 이제 효과가 생겨가지고서 그렇다 꼭 그래 변명을 붙여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내 구조로 모시고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은 병도 고쳐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할 건 나중하는 순서가 바뀌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지만은 그러나 복만 받으려고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류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사에는 너무 성류하고 너무 번성해가지고 와서 땅에 너무 충만해요 50억이나 되니까 이건 나중에는 지구가 무거워서 깔아앉게 됐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설의 기원 2000년대가 지나 얼마 있으면 100억이 될 거예요 인구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 틀림이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6,000년 만에 50억을 낳았습니다 이야 번성해도 보통 번성하지 않았지 두 사람이 6,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6,000년 후에 50억이 되다니 요사에는 여러분 그래도 요사이 여성들은 참 행복한 줄 아십시오 뭐 아들딸 상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그러더니 요사에는 아들딸 상관 말고 하나 놓아 잘 기르자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제 한둘만 낳으니까 얼마나 낳기도 편하고 기르기도 편합니까 우리 시대에는 아홉이 10명씩 낳으세요 집집마다 아홉이야 집집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냥 냈다 꽃감 꿰놓은 것처럼 쫙 낳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참 틀림이 없는 게 여러분 토끼 같은 건 새끼 낳을 때 한꺼번에 그냥 10마리 20마리 낳았는데 사람은 내내 낳아봤자 1년에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그래도 사람 수가 토끼 수보다 많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맞아져 생유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이젠 땅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이제 9만 클 때가 옵니다 그 주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9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생유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9만 그러면 하나님 오십니다 어떤 아주 애정이 탁월한 부부가 내게 와서 목사님 천당에도 올라가면 남편과 아내 부부가 그대로 계속한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말을 하라고 우리는 천당에 올라가셔도 부부간에 같이 만나서 살고 싶은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천사와 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시는 장가와 시집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도의 형상을 담겼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는 섭섭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천당에 가서 남자와 여자가 필요 없는 것은 천당에서는 인구가 다시 증가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한 그 사람 숫자 그대로 딱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천당에는 남녀의 구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라고 남녀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당에 올라가서는 더 어른 애기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도의 형상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금신이 되게 좋은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당에 가서 우리 서로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지만 여러분 천당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랑과 형용할 수 없고 참 행복한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이상 부부간의 그러한 성적인 구별이 없어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 있는 모든 채소와 식아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로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먹고 사는 식물은 심 있는 모든 채소와 식아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로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오늘날 진실로 건강식은 여러분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란 건 심장병 그렇지 않으면 암이라든지 신장병 이렇게 의학적으로 고치 못하는 병들은 식생활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점점 여러분 식생활이 채식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 같은 것은 혈관에 포레스토로리라고 그름이 생겨가지고서 피에 흐르는 것을 막 그래서 중풍도 걸리고 심장마비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동물성 기름은 점점 안 먹고 식물성 기름을 점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콩기름이라든지 잣기름이라든지 이런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고 또 고기보다는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요사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섬유질이 있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병이 들지 않고 장수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고기 먹으라고 말 안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채소를 먹고 살라고 했는데 나중에 노아홍수 이후로 사람이 타락함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면 먹었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기 안 좋습니다 인간은 고기 먹고 살도록 만들어놓지 않고 채소와 여러 가지 씨앗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채소와 씨앗을 먹으면 건강하고 좋아요 이러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채소와 씨앗을 많이 잡수세요 저는 원래부터 고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합니다 원래부터 고기를 안 좋아해요 뭐 할 수 없으면 고기를 먹죠 난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 다른 건 먹을 건 없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래서 고기를 먹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고기 안 좋아해요 저는 채소 좋아해요 밥을 좋아해요 그런데 밥은 여러분 뚱뚱해지지 않아요 밀가루 음식은 뚱뚱해져요 밥은 아무리 먹어도 뚱뚱 안해져요 나 얼마나 날씬합니까 보십시오 밥 그다음에 채소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이 굉장히 여러분 건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 먹는 습관을 주셨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은 풀을 식물로 준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낳는다 그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신 일은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빛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생기고 열매 맺는 초목이 생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도왔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놓고 보니 좋았더라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지어놓고 보니 좋았더라 짐승과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지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쁜 것을 지은 것은 나쁜 마귀죠 마귀는 죄를 짓지요 마귀는 병을 짓지요 마귀는 저주를 짓지요 마귀는 절망과 죽음을 짓기 때문에 마귀는 나쁜 마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도 좋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매일같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매일같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아침에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점심 때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녁에도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좋게 되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결과에는 좋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굳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묵무진한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좋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 해 동안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지구를 개조했습니다 여섯 해 동안에 우주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는 무궁무진한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지어놓았어요 먼저 하늘을 지으시고 천체를 다 지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그러므로 무궁무진한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땅의 옛날 에덴의 주인이었던 루시퍼 다시 말하면 그룹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룹천사가 반역했으므로 무섭게 이 땅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이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초목곤충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이 출렁거리고 캄캄을 흥은 가운데 상당히 긴 세월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목곤충이 다 죽어서 오늘날 땅속에 파묻혀가지고서 이 나무는 석탄이 되고 여러가지 동물성은 오늘날 석유화되고 기름이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이 땅을 다시 개조하자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도라며 허감이 깊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품고서 그래서 형편없이 깨어지고 황폐해진 이 땅을 하나님 성령이 재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재창조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게 하시고 다시 물이 나누어서 하늘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 땅이 육지가 생기고 초목곤충이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 안 비치게 된 것 도로 비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와 짐생과 다시 사람을 지어서 이 땅에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찾아왔어요? 옛날에 자기가 여기 살았거든 옛날에 자기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았었는데 쫓겨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세워 놓으니까 마귀가 샘이 나가지고 이 땅 도로 찾으려고 그래서 도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미련 없으면 안 찾아와요 옛날에 자기가 살던 땅인데 쫓겨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아담과 하와를 특 에덴에 두니까 이 마귀가 샘이 나서 이제는 자기가 타락하던 그대로 꼭 시깁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으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나오고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 1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5절까지 소리내야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아들 계명승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원의 루시프입니다 한번 큰소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너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 곧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마치으리로다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루시프입니다 이 루시프가 원래 하나님의 그룹천사로서 이 지구를 상속으로 받아서 이 지구의 왕로로 타고 살았는데 그만 자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거든 그러므로 그 다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월을 찾아가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어디 한번 대봐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꾀해가지고서 그래서 아담과 하워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루시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아담과 하와는 구원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프는 자발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타락했기 때문에 건져낼 수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타락했죠? 꾀물받아서 타락했어요 꾀물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꾀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느라 꾀에서 있지 말고 도로 나오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믿고 도로 나오라 그래서 사람이 또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오면 사람은 다시 복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자기 중심으로 스스로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주 부패해버려가지고 있어요 그건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으나 사람은 그래도 타락은 하기는 했는데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꾀물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도로 하나님께서 도로 돌아라고 부르시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자기가 직접 지은 죄는 죄가 심해도 꾀물받아서 지은 죄는 좀 덜해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가 오다가 이런 큰 개체를 지나고 거기 갱변이 있었는데 그 갱변에 수박밭을 만들어가지고 수박을 참 잘해서 익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왼두막이 하나 있는데 내가 국민학교 2학년 짜리니까 왼두막이 주인인 줄 모르고 그래 학교 갔다가 왔다가 칫찌 배가 고픈데 보니까 막 수박이 이런 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참내 그걸 따가지고서 저 멀리 가서 먹었으면 좋은데 아야 수박밭에 앉아가지고서 앉아가지고 그 수박을 따서 내가 먹고 그다음 내 친구인 이마무라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마무라는 애가 학교 갔다가 와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이마무라 이리 오느라 수박 먹자 이리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무라가 와요 앉아라 앉아라 내가 딴 걸 줬다고 그래 둘이가 먹는데 어떤 영감한 사람이 저 하늘을 보고 오더라고 하늘을 쳐라보고 그래서 수박 주인인 줄 모르고 뭐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것보다 옆에 담아가지고서는 싹 고개를 돌리더니 우리 보고서 그냥 약! 컴수 와서 잡아봐 그래 둘이가 먹덜미가 잡혔는데 내가 사람 살려라 고함을 치고 이마무라를 보고 얘가 먹으라께서 내가 먹었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마무라라는 건 보고 너는 가라 네가 수박을 먹은 것은 요노마가 꼬아가지고서 네가 먹었다 말로는 요노마가 꽤 가지고서 먹었으니까 너는 죄가 덜하다 너는 가거라 나는 딱 잡고서 너는 교장선생께로 가자 내 목을 꿇고서 학교 교장선생께로 꿇는 건데 그때 교장선생께로 끌려가면 일본 사람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끌려가면서 내가 조두천 씨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때 사회 유지였거든 우리 아버님 이름 말하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님이 상당히 유명해 자식 못 놓으면 아버지 얼굴에 흙칠한다고 내가 너무 급하니까 내가 조두천 씨 아들이라고요 조두천 씨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정말 조두천 씨 아들이야?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아버지를 봐서라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니 너 아버지는 이 사회가 다 알아주는 유명인사인데 그 유명인사 자식이 이 모양이냐 자식 교육 참 잘 시켰다 그러지만 다 그래 이놈아 그래서 내 울 아버지 이름 이용해서 살아났다고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오늘 처음 한다고 처음 내가 그 말하고 아버지가 혼나가 싶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제 51살이 돼서 처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그때 내가 느꼈어요 내가 먼저 따먹고 오는 친구를 꾀해서 내가 같이 먹게 했는데 그 양반이 친구는 보내버리더라고요 너는 꾀임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덜하다 가라 나는 원래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가자고 끌고대기 사탄도 그래요 사탄은 원래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하나님이 끌고 그냥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사람은 너는 꾀임을 받아서 같이 따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고침 받는다 구원한다 회개만 하면 구원받아요 회개 안 하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